어휴 오우 되게 휘어지는거 봐 아 근데 내기 같기도 하고 내기요? 느낌이? 뭐냐 이거 뭐냐 오우 승강이 걸리던 짓인데 어디서나 보네 어우 오우 가시 오우 이거 뭐냐 아아 강준치 누치네 누치 누치 오우 오우 누치 어우 크네 누치 한 번 빵이라면 거기 올라오고 보시죠 오우 오우 장훈이 이렇게 지랄 안하는데 아아 장훈이 올라올 때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오우 오우 이야 오우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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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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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잡으면 터지나요? 아 줄 잡으시면 돼요 서버가 올릴까요? 네 반으로 터지는 생각 없어요 오우 오우 우와 엄청 크다 오우 야 기다리던 장어는 아니지만 오우 그래도 손맛 제대로 이야 오우 우와 대단하십니다 오우 대단하십니다 나도 돼 방생하시게? 응 아 예 오우 깜짝이야 이야 오우 아휴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장어 이야 오우 여기 양화드교 바로 하류 바로 아래 효과 가릅니다